이번 시간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어떤 것인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 잘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이라고 한 게 뭔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토콜은 바로 통신규칙, 통신규약 또는 이런 규범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통신 프로토콜이 뭐예요? 바로 TCPIP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반드시 TCPIP가 있어야지만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그냥 통신규칙, 통신규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TCPI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TCPIP는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을 한꺼번에 붙여서 쓰는 우리가 이름입니다. 이 TCPIP는 바로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TCP는 패킷이 망의 오류로 인해서 패킷이 망의 오류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수정해서 제대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 TCP의 역할이고요. IP는 인터넷상의 주소가 주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IP 프로토콜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TCP라고 하는 것은 패킷의 망의 오류를 수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IP는 경로 설정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IP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인터넷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HTTP라든가 텔렛이라든가 FTP, SMTP, SNMP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HTT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거나 웹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의 프로토콜, 우리가 인터넷 주소 얘기할 때 http://영진.com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거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텔렛은 원격 지원을 할 때 FTP는 파일 전송을 할 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들이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FTP인데요. 이 FTP는 Anonymous FTP가 있죠. 익명으로 계정이 없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FTP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nonymous FTP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FTP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의 통신 포트번호가 얼마였죠? 네, 21번이었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FTP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림 파일이면 바이너리 모드로 되고요. 텍스트면 ASCII 모드로 전송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get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파일을 업로드할 때, 파일을 올릴 때, 업로드할 때는 put이라는 명령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좀 종종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할 땐 get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업로드할 때는 put이라는 명령을 쓰고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땐 mget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TTP는 아까 웹에서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 HTTP가 뭐냐?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줄임말인데요. 이 Hypertext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뭔가요?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문서죠.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인데 이 Hypertext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텍스트나 이미지나 사운드나 비디오 등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타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렛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원격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격접속. 텔렛은 원격접속. 여기 뭐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격접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격접속. 원격접속. 접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SMTP하고 PO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쌍으로 꼭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꼭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인데요. 전자우편을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POP는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SMTP는 송신, POP는 수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프로토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모든 인터넷은 전부 다 DHCP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고정 IP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공유기를 통해서 쓰거나 또는 집에서 인터넷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R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IP 주소에 있는 이런 IP 주소가 있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IP 주소를 뭘로? 물리적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즉,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것은 맥어드레스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IP 주소를 맥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ARP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CMP는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내는 사람에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ICMP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받아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받았는지 그것을 보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ICMP라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SNMP 같은 경우는 브릿지와 라우터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망구성에 쓰이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XTP 같은 경우는 광통신에서 초고속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SI 7 레이어가 있는데요. OSI 7계층이 있는데요. 이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7개의 단계를 참조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7개로 무조건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내가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를 하기 위해서 통신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어진 ISO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7개의 계층으로 모델화해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쓰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먼저 7계층부터 있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는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있는데 먼저 7계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층의 응용계층은 응용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제공해 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이라든가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응용계층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현계층이 있는데요. 이 표현계층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암호화할 거냐? 내용을 압축할 거냐? 이런 형식 등을 변경을 해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표현계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암호화나 데이터 압축이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션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응용 프로그램 간에 연결하고 확립하고 유지하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세션 계층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이 전송 계층이 바로 TCP가 있는 계층인데요. TCP가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에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TCP, 인터넷 쓸 때 쓰는 프로토콜이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특히 OSI 7계층 중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 중에 바로 전송 계층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 오류를 복구하고 흐름 제어,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류 복구와 흐름 제어, 다중화 기능을 담당해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해 주는 이런 기능이 어떤 계층이냐? 전송 계층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계층이 바로 3계층인데요. 여기가 IP 계층이죠. IP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로 배정을 담당하는 거야. 아까 IP라고 하는 것은 경로를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인가?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쓰기 위한 프로토콜이 뭐예요? TCP와 IP잖아요. 그래서 4계층과 3계층은 인터넷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서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경로를 배정하고 경로 제어와 유지 통제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계층인 데이터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링크 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랜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랜카드. 아 랜카드. 랜카드가 있어야 인터넷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하는데 잘못하면 전송계층과 비슷하다고 해서 전송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물리적인 말이 들어가니까 1계층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랜카드인데 이 랜카드가 뭐예요?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의 전송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리적인 링크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들어갔다면 데이터링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단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물리적인 링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물리계층은 바로 물리적인 연결의 설정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는 허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리계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계층을 물된의 전세표응 이렇게 거꾸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송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링크 계층도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링크나 물리계층도 주로 종종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I 7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물리계층에서는 허브나 리피터가 사용이 되고요. 그에 따른 프로토콜들은 RXX와 FDD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링크 계층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랭카드가 있다고 했죠. 그거 외에도 스위치라든가 브릿지라든가 이러한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요. 프로토콜에는 SLIP나 P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는 라우터가, 라우터가 역시 경로 설정을 해주는 장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 여기 있고요. 전송계층은 게이트웨이, 망과 망을 연결해주죠. 서로 다른 망들을 연결해주는 게 게이트웨이니까.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는 바로 IP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IPv4를 쓰거나 IPv6를 쓰거나 이거에 대한 거 잘 기억해두라고 했죠. 그래서 IPv4인지 IPv6인지 경로 설정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걸 기억하기는 되겠습니다. 전송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장비 그리고 프로토콜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